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마취 김선생인데요 우와 저거 얼마전에 올려드린 계산 계산콩 있죠? 흰콩 매주콩 이 매주콩이 드디어 이제 나왔대요 가격도 나오고 여러분 세상에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리고 기계로 선별하지 사람 손으로 선별하지 어쩌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분은 지금 이게 매주를 지금 얼마나 크게 주문하신겨 사모님 이거 몇 킬로 주문하신거에요? 8킬로 이게 8킬로 해라구요? 아니 그거랑 40킬로 이게 40킬로짜리 두개 주문한거에요? 80킬로? 와 이분은 80킬로 한가마니 두가마니 이분은 두가마니를 주문하셨네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가마니 80킬로가 두개잖아요 40킬로짜리 두개면 한가마니 아 이게 한가마니에요 그러면? 네 아 그러니까 40킬로 40킬로 80킬로 한가마니 한가마니 주문하신 분도 계시네 근데 이지꺼는요 여러분 이지꺼는 올림과 등 동시에 한 20분 30분만에 완판된다는거 잊지마시고 자 이거 소진씨까지 소진씨까지 얼른 주문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좋은 콩은 진짜 만나기 어려워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깨끗해 어머 너무 깨끗해 진짜 깨끗해 진짜 깨끗해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올해 택배비 포함해서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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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5천원씩에 사셨대요 한마리 6만 5천원씩에 택배비 포함해서 6만 5천원씩에 사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어우 진짜 진짜 제가 봐도 여러분 아마 이거 받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이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매주콩 흰콩 자 지금부터 주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다른 말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매주 또 안되면 매주를 쏘달라고 그러면 또 쏘드릴 수도 있어 쏘달라고 그러면 쏘드릴 수도 있어 여기서 단연간 아주 그냥 저기 쑤는 걸로 아주 이골이 나신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주문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지금 흰콩, 매주콩 여러분 지금 빨리 좋은 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콩은 맨 먼저 지금 첫 수학 걸 사신 거예요 이분들 첫 수학 걸 80kg 사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와 한가마니 여기는 이 집은 한가마니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필요한 만큼 한 마리면 한 말, 두 마리면 두 말 저기인가요? 몇 킬로인가요? 한 마리? 8kg가 한 마리인가요? 8kg 한 마리? 8kg 한 마리래요 여러분 8kg 한 마리라니까는 한 마리에 6만 5천원 택배비 포함해서 여러분 주문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